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어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 굉장히 큰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의 이름이 함향이었다고 합니다. 함향, 함향이라는 이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은 부자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부자로도 태어나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아갔겠지만 또 전생에 지혜를 많이 닦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함향이라는 부자는 이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 없이 크나큰 부기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덧없다. 이 몸뚱아리와 이 몸뚱아리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보배와 모든 재산도 결국은 덧없는 것이다. 마치 이 모든 것은 마치 저 물에 비친 달과 같고 마치 저 그림자와 같고 마치 저 아지랑이와 같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딱 우리 금강경에도 여몽, 환포연, 여로, 영여전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와 같이 이 함향이라는 이 부자도 나의 몸뚱아리를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도 결국은 다 덧없는, 다 덧없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무언가 지혜를 닦았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함양의 어느 날 거룩하신 부처님께 찾아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부디 우리 비구스님들과 함께 저의 집으로 와주셔서 제가 올리는 공양을 부디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서 응답을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주 정성스럽게 공양 준비를 한 뒤에 심부름 꿈을 시켜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찾아가 부처님이시여 비구스님들이시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부디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전달하도록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심부름 꿈의 이야기를 듣고 비구스님들과 함께 가사를 입으시고 바리떼를 들고 그 함양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정성껏 올린 공양을 잡수시게 됩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을 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함양이 부처님 발 아래 정성껏 공경스럽게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자 청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비유로써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함양의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그리고 희열과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함양이 부처님 발 아래 합장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린 이 공덕으로 말미암아 저도 미래 세상에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부처님과 같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기를 발언하옵니다. 라고 부처님께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우니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부처님 입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며 옆에 있던 안한스님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쭈어봅니다. 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지금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부처님 입에서 이와 같이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저 서원을 세운 함양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부처님 저 함양이 오늘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고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먼 미래 세상에 반드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이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언하였느니라 오늘 이 공덕과 발언의 힘으로 저 함양은 수없는 세월 수없는 유네의 흐름 동안 결코 지옥, 악위,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 세상과 천상세계에서 온갖 즐거움을 누린 뒤에 머나먼 미래 세상에 유네에서 벗어난 바른 깨달음,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리니 유네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널리 널리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그때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할 때 그때 그 이름을 함양이라고 이름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수기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성부라는 데 있어서 우리 중생이 불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여섯 가지 공덕의 길이 있으니 그 여섯 가지 공덕의 길을 육바라밀이라고 부릅니다 육바라밀, 육바라밀 할 때 바라밀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라고 부르고 파라미타를 한자로 표기하면 바라밀다라고 하고 바라밀다를 그냥 줄여서 바라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라미타, 바라밀다, 바라밀 결국은 같은 뜻인데요 완성하다, 도달하다, 도착하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하면 여섯 가지를 완성하다 그 여섯 가지가 바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지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라는 것은 나누다, 베풀다, 공양울리다 등등의 여러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보시가 되겠습니다 육바라밀의 첫 번째가 바로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위로는 거룩한 불보살림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또한 아래로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보시바라밀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길 그것이 바로 보시, 나누고 베푸는 보시 바람이, 보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복 짓는 첫 걸음이 보시,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평껏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형평껏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인색하고 내 것만 집착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냥 무리하지 말고 형평껏 조금씩만이라도 내 주변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공덕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비구슴들과 함께 유행을 하면서 널리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강이 있어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슴들께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가에 잠시 머무르면서 부처님께서 어느 한 뱃사공에 다가가 뱃사공에게 우리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우리들을 배에 태워 주십시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처님이 직접 오셔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강을 건너야 되니 우리를 배를 태워 주십시오 하면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게 웬 영광이냐 아이고 부처님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부처님을 믿지 않고 부처님을 받들지 않고 또 인색한 마음이 가득했던 이 뱃사공이 부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뱃사슬 가져오시오 돈을 가져오시오 값을 치르면 태워 주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도 뱃사공이고 나도 뱃사공인데 같은 뱃사공끼리 받아야겠어 돈을 받아야겠어 그때 뱃사공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가자여 사문이여 출가자여 그대는 머리 깎은 출가자지 어찌하여 뱃사공이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뱃사공이여 그대는 강을 사람이 강을 건너게 배를 태워주는 뱃사공이라면 나는 이 중생들을 생사윤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바다 생사윤해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고 이 고통과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진리의 뱃사공이여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많은 중생들을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게 해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앙굴리말라 같은 그런 살인마도 깨달음을 얻어서 이 생사윤해와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끔 해주었고 교만심이 가득한 사람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또한 수많은 중생들을 이 괴로움의 바다 생사윤해의 바다에서 건너게끔 해주었는데 나는 그 수많은 중생들을 이 고통의 바다 생사윤해의 바다에서 모두 다 건네주어도 나는 결코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는데 그대는 이 작은 강을 하나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는데도 꼭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부처님이 깊은 뜻이 있어서 하신 말씀이겠죠 우리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부처님이 다 모든 걸 꿰뚫어보시고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요새 눈으로 보면 요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 뱃사공도 먹고 살아야죠 뱃사공이 다 공짜로 다 태워주고 하면 뱃사공은 뭐 흡화 먹고 사나요 하지만 부처님이 일부러 뱃사공에게 이렇게 우리를 공짜로 좀 건네주시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다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 오늘 이 뱃사공들과 인연이 있음을 아시고 이 뱃사공들을 마땅히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인연이 지금 있음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휙 하고 미끼를 던지신 거예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보시거든요 어쨌거나 부처님이 뱃사공에게 미끼를 휙 던집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꼭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배를 태워줘야 되겠소 우리가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태워주시오 하지만 이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 뱃사공은 부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고개를 돌리고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다른 뱃사공이 옆에 있던 다른 뱃사공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서 가만히 듣다가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때 부처님께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다른 뱃사공이 출가자시여 사문이시여 머리 깎은 출가자시여 제가 배를 태워드리겠습니다 이 수많은 비구스님들 다 제가 배로 이 강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제 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건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배를 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계신 곳에 배를 끌고 딱 왔는데 배를 끌고 온 그 순간에 이미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신통력으로 허공을 날라 강을 건너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물 위를 둥둥 떠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미 휙 하고 날라가서 강을 건너 반대쪽에 이미 고요히 앉아 계신 분들도 있었고 이와 같이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수많은 신통의 모습을 펼치면서 이미 강을 건너거나 강을 건너는 중이거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신통 변화의 모습을 보며 이 배를 끌고 왔던 뱃사공이 마음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오 참으로 희유하다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내 살아생전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신통 변화를 펼치는 비구스님들 앞에 합장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마음으로 크게 찬탄하며 마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감동 속에 공경 예배를 올리는 그 뱃사공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문을 설하시니 그 뱃사공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확 깨쳐 수다원과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생사윤에서 벗어난 거룩한 깨달음을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라한과 아라한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다원 두 번째가 사다함 세 번째가 아나함 바로 네 번째가 마지막 아라한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뱃사공이 부처님의 그 법문의 짧은 순간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확 깨쳐서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 성자의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모습을 지켜보게 된 그 인색하고 욕심 많았던 뱃사공이 마음에서 엄청난 후회의 마음과 부끄러움의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위대하신 분들을 저 거룩한 분들을 내가 몰라보고 배를 태워달라고 했는데 내가 아주 냉혹하게 냉정하게 인색한 마음으로 내가 거절을 해버렸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라고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후회감을 느낀 이 인색한 뱃사공이 다시 발길을 돌려서 부처님 발 아래 공손하게 정중하게 예배를 올린 뒤에 이 뱃사공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성자시여 제가 마음의 눈이 멀어서 위대하신 분들을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의 참해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저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제가 집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하니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제가 올리는 공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아 역시 중생을 제도하려면 신통력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색하고 욕심 많았던 뱃사공이 배를 태워달라는 부처님의 부탁을 냉정하게 거절해놓고 그러다가 다른 뱃사공 앞에서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온갖 신통의 모습을 펼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고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저런 분들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걸 보면 아 역시 말 안 듣고 고집세고 이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결국 이 특별한 능력 초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 신통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부처님 계율의 가르침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절대 신통으로서 중생을 제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법, 진리,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신통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법으로서 진리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에서 강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정작 부처님은 온갖 신통력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신통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려 하지 말아라 오직 진리로서 오직 올바른 법으로서 중생의 모범이 돼야 된다 신통으로서 중생을 구제하고 신통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모범을 삼게 되면 부처님의 정법이 금방 무너지게 된다 부처님의 바른법이 오래오래 지속되려면 진리와 법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강곡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경전들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인색했던 뱃사공이 집으로 와가지고 정성껏 없는 살림이나마 정성껏 공양을 준비합니다 공양을 준비한 뒤에 부처님과 그 수많은 비구스님들을 집으로 모셔서 정성껏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공양을 다 드시고 난 뒤에 이 뱃사공이 인색했던 뱃사공이 부처님 발 아래 공경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공양을 준비한 그 인색했던 뱃사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속 깊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을 느낀 이 뱃사공이 부처님 발 아래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를 발언합니다 서원합니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발언을 세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니 부처님의 환한 미소에서 큰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때 옆에 있던 아난스님이 부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의 입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함부로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으신데 어찌하여 지금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입안에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뱃사공 오늘 공양을 올린 저 뱃사공의 서원을 지금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뱃사공이 오늘 저와 같이 거룩한 서원을 세운 저 공덕으로 머나먼 머나먼 미래 세상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저 미래 세상 동안에 결코 지옥 아귀 축생 사막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항상 인간 생산과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며 머나먼 미래 세상에는 결국 윤회에서 벗어난 바른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저 뱃사공이 미래 세상에 윤회에서 벗어난 바른 깨달음을 얻어 널리 중생을 제도할 때 그때 그의 이름을 도생사해라고 불리게 되리라 도생사해 도는 건널도자예요 건널도 생사해 생사해 바다 생사윤회의 바다 생사 태어나고 죽음의 윤회의 바다 그래서 도생사해 생사윤회의 바다 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다 라는 뜻이 바로 도생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뱃사공이 미래 세상에 윤회에서 벗어난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할 터이니 그때 그의 이름을 도생사해라고 불리게 되리라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스님들이 다 함께 크나큰 기쁨과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이 뱃사공이 비록 신통의 모습을 보고 신통력의 모습을 보하고 마음의 큰 후회와 크나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신의 인색함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난 뒤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에 크나큰 기쁨과 즐거움과 희열을 느끼면서 부처님 저도 미래 세상에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과 같이 널리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라는 보리심,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보리심, 보리의 마음,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인색하기 짝이 없었던 이 뱃사공이 마음 한 번 싹 자신의 마음 한 번 바꾸고 나서 부처님께 그대는 미래 세상에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되리라라는 수기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은 얼마나 번뇌가 많고 망상이 가득합니까 우리 중생들 마음 속속들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얼마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합니까 이런 우리 중생도 마음 한 번 딱 하고 바꾸면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처님께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수행자로 보리심을 가진 보살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딱 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불법의 심통묘용한 힘입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수행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하든 삼귀로 시작하고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불자의 기준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삼귀입니다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이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거룩한 승가에 귀이합니다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 이 세 가지의 귀이하겠습니다 이게 불자로서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삼귀를 하는 것만으로도 삼귀의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들어가 법당에서 부처님을 향하여 절 세 번을 올릴 때 삼배를 하는 절 세 번을 올릴 때 그것이 바로 불법성 삼보에 귀이합니다 라는 삼귀를 뜻하는 바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항상 보리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지도라는 화엄경 대방광 불 화엄경에서도 이 보리심에 대해서 강곡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대승경전에서도 이 보리심에 대해서 강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리심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사홍선이 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반드시 틀림없이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오리다 이 사홍선이 바로 보리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보리심을 일으킨 기도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기도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킨 기도가 황금덩어리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법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승경전에서도 하염없이 하염없이 말만 좀 다르게 하고 표현만 좀 다르게 할 뿐이지 이 보리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보리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마지막 기도 마무리를 할 때 사홍선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엄청난 공덕이 쌓이게 된다라고 부처님 경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는 삼귀로 시작하고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홍선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 없는 시간 이왕 기도하는 바에야 기도하면서 더 큰 효과를 보는 기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 마지막에는 반드시 마음을 집중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홍서원 보리심으로 기도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함양이라는 큰 부자도 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이 인색했던 뱃사공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자신이 지은 그 공덕의 힘으로써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를 발언하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짓고 이 보리심의 마음으로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진정한 불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minds 않습니다 이강을 행인해 게 Prior ych proteg ñ calle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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